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네. 잠깐만, 잠깐만. Stop, stop, stop. Yeah. 아! 이야! 괜찮아요? 너도 할 거야? 벤 많이 컸다, 그치? 형이, 기가 얼마나 클지? 놓아봐. 오 마이 가시! 형 많이 크네, 그치? 너 아가랑 좀 있어? 아빠, 윌리엄 먹을 거 좀 만들어줄게. 아가랑 놀고 있어? 네. 어떻게 놀 거야? 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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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걷히고 걷히고! 오! 안 내려! 자, 신기록 나올 것 같습니다. 오!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아휴! 11초! 그 정도면 이제 인생 최고 기록이거든요. 야, 이제 자기 몸을 가누기 시작하는구나. 벤슬리, 너 배고프지? 벤슬리, 너 배고프지? 밥 먹을까? 벤슬리, 맘마야. 보면은 쌤 아빠가 간단하게 진짜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저렇게 잘 만들 수 있겠어요? 저요? 네. 제가 항상 참여드리잖아요. 오늘 아침에 이제 불고기, 그저께 닭갈비. 맛있어요. 진짜 그냥 멋만 부린 요리가 아니라 진짜 엄마 밥 같은 맛입니다. 저는 한식, 양식 배운 남자입니다. 아빠, 안 죽게. 밀렘? 포크 써야지, 포크. 귀리게 하지. 아, 역심쟁이야. 알았어. 아, 미안해. 그냥 먹겠다, 그냥. 윌리엄, 윌리엄. 아야, 아야, 아야. 찢어, 이거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아빠. 포크로 찍어. 포크로 찍으세요, 이렇게. 이렇게 찍으면. 오오오오. 헤이 헤이 헤이. 아우, 빨대 아니야, 빨대 아니야. 이쪽으로 빨면 되잖아. 그냥 마시려고? 여보세요? 여보세요. 맛있어요? 네. 아, 맛있어요? 네. 그만큼 맛있는 거 아니야? 그만큼 맛있는 거 아니야? 아야야야. 아야야야. 아, 쟤 complex. 어휴, 쉑. 윌리엄. 너 예전에 이렇게 먹는 거 알지? oleh Maxim принимando £5. 너 나중에 아빠, 엄마랑 외식하러 나갈 때 이렇게 먹으면 안 돼? 식욕은 왜 이렇게 싫어해? 윌리엄, 윌리엄, 아가한테, 아가한테 모자 해주세요. 아직은 안 하는 거 좀 힘들지? 윌리엄, 아가 봐봐. 어휴, 으휴. 머리 닥치면 안 되지. 아 이거 참, 이거 되려나?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. 벤틀리 이거 하자. 벤틀리 야, 너는 지금 벤틀리. 룩 스카이워커 됐어. 룩 스카이워커 여기다 이렇게 뽑아줬는데. 오, 벤틀리. 첫째 나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다 사게 되더라고요. 근데 둘째 나니까 노하우 생기고 나서 내가 집 있는 물건 개조해가지고 그거 술 수 있게끔 하는 거죠. 벤틀리 괜찮은데? 벤틀리 안전하지? 그러면 저런 뒤로 꽝 해도 쿠션이 되겠네. 고맙습니다. 뭐? 윌리엄 기억나? 네 기억나? 아, 또 놀고 와. 일로와. 대박이 아니야? 갔다 와. 어. 갔다 와. 이제 대박이 안 뜨는 거예요. 확실해요? 동생 봐봐 지금 벤틀리 너를 위해서 아빠 매트 다 치웠잖아 운전해봐 형한테 올까? 형 아가 아가 이리 와 벤 아가 그게 아가 벤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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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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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님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같이 가게 같이 갈까요? 어? 사고 사고 나온 것 같은데? 윌리엄 너 가서 아가 좀 도와줄까? 네 아가 여기 올 수 있게 좀 해줘 여기로 와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윌리엄 와 윌리엄 빨리 아가 온다 아가 온다 박수 박수 아가 온다 박수 박수 하이파이 이쉬해 이쉬해 벤 잘했지? 네 이쉬해 와우 이쉬해 또 할까? 빨리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자랐는데 오 야 아가 잘하지? 이리 와 이리 와 와우 이리 와 이리 와 와우 머리 길어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위험은 나는 신문을 파는데 윌리엄, 그거 족병고치 살긴 해야 되거든? 족병 수거 좀 해봐 갖다줘 땡큐, 하나도 있어 이제 윌리엄이 아빠 심부름까지 다 할 정도로 커가지고 다 컸네, 다 컸어 형이네, 형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땡큐 이제 살긴 끝